서울 용산구 이태원 동화냉면 안녕하세요 사장님 물냉면 소짜 하나에 다데기 거장이에요? 아 먹고 함 네 뭐 안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비빔냉면 말고 물냉면을 주문하시고 다데기 원래보다 조금만 더 넣어주십시오 라고 하시면 됩니다 테이블에 앉으면 집 놔두고 바로 온육수를 들어가시면 된다 온육수는 굉장히 퇴폐적인 맛이다 전에 소개해드렸던 세계 1위 비빔국수 성대국수는 굉장히 밝고 긍정적으로 맛있는 곳인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퇴폐적이고 어두운 기운이다 하드코어 한 맛이다 막 일부러 몇 개 만들어서 관심을 끌려는 곳이 아니라 굉장히 맛있다 뭔가를 냉면에 탄 느낌이다 금전적 여유가 있으실 때 만두도 같이 시켜서 드시면 퇴폐적이면 퇴폐적이다 면이 굉장히 맛있는데 면 쭉 빨아 당긴 다음 국물을 입 거쳐서 마신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대로 목구멍으로 털어 마셔야 한다 그 맛은 비유하자면 암흑요리사가 만든 절정의 맛이 난다 그만해라 국물을 섭취하시고 매울때 이 어둠의 온육수를 섭취하시면 매운기가 싹 가신다 다 해바를 하는게 감사합니다 어? 선생님 밥 한 번 잘 먹었습니다 네 고하세요 아아 밥 한 번 잘 먹었습니다 아아 아아 드시고 난 뒤 인스타 아이디 롱복스로 사진 보내달라고 부탁드린거 많이들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인생이 가장 큰 낙이다 내가 맛있게 먹은 곳 데리고 갔는데 반응 보는데 근데 음식 잘 드시고 난 뒤 혓바닥 사진을 왜 보냅니까? 고장 났나? 맛있게 먹은게 더 맛있는 것 봐 있어 맛있게 먹었지 아아 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